부처님의 화신 부처님으로 다 충만해 있고 보살이 널리 광명을 비치더라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참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럴 때 이른 가을에 이러한 것을 느껴야 돼요 화불이 개축만 하고 보살이 널리 광명을 놓는 것 호교 청정차라는 혹 어떤 청정한 세계는 실시 중화수라 어떤 청정한 세계 아주 훌륭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전부 여러 가지 꽃으로 됐어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꽃으로 전부 장식한다 그리고 묘지포 도량하고 아름다운 가지들은 도량에 펼쳐져 있고 온 도량에 다 펼쳐져 있고 어미 많이 운이로다 많이 구름으로서 많이 보석 구름으로서 드리워졌다 그늘을 만들었더라 그늘을 만들었더라 유찰 전광주하야 어떤 세계는 청정한 광명이 비쳐 유찰 어떤 세계는 그래서 금강화 소성이야 금강 다이아몬드 꽃으로 이루어진 바이며 유시 화불음으로 어떤 데는 이 화불 변화한 부처님 불화음으로 부처님이 변화해내는 음으로 무비한 열 성망이로다 가없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져서 그물을 이루었더라 환경이 참 그물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 세상이 전부 그물처럼 그물처럼 전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요 전부 그물이 펼쳐져 있듯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유찰은 보살의 많이 묘보관하며 어떤 보살의 만위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보배관 보살이 쓰고 있는 보배관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세계도 있어요 우리 불화들 부처님 그림 보면 관을 쓴 보살들도 있어요 또 지장보살도 혹 관을 쓴 지장보살도 있고 또 머리 깎은 지장보살도 있고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보살들은 관을 아주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혹여 좌형하니 혹 어떤 세계는 좌형 좌석의 형상 의자의 형상과 같으니 좌형화광명출이라 변화한 광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혹여 전단말과 혹 어떤 세계는 전단향 가루와 전단향 가루로 되어 있고 또 혹여 미간광과 부처님 미간에서 백호광명의 빛이죠 미간에서 백호광명의 빛이 있는 그런 광명과 또 혹은 불광중음으로 부처님 광명 가운데 나오는 소리로서 이 성사 묘차리로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구성하고 있더라 이 성사 묘차리 이 아름다운 세계를 구성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공표만 칠 수 있는 날이 아니니까 간혹 고표를 칠 그런 아무리 환경공부에 빠져 있더라도 간혹 고표를 칠 만한 그런 순간들 그런 날들이 또 사실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순서히 내 방법입니다 내 혼자 하는 방법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끔 공상가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해요 공상가 좋은 생각을 해버려 좋은 생각을 나는 제일 첫째 시급한 문제가 몸이 좀 불편하고 고통이 많으니까 늘 그전에 병원에 있을 때도 그 창문 못 닫게요 창문을 열어놔라 저 높은 창문을 열어놔라 외계인이 와가지고 특별한 주사를 놓고 갈지 모르니까 창문을 열어놔라 내가 늘 그랬어요 그런 공상을 해요 내가 와서 이 세상에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특수 주사약을 가져와서 한 방에 주사도 오래 놓지도 않아 한 방에 그냥 예방주사 맞듯이 한 방에 따끔하면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세포가 들어가가지고 내 몸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거뜬하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공상을 하면 아주 기분이 맑아져 좋아 한 예로서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자식에 대한 꿈 자신에 대한 꿈 누구에 대한 꿈 사람마다 전부 꿈을 먹고 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공상을 하는 거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단순한 공상이 아니에요 당장에는 공상이지만 이게 하나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래서 당장에도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효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로 이루어지면 또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다음 치고 지금 당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그 고표를 극복해내는 겁니다 고표의 순간을 극복해낸다 아주 좋은 생각을 꿈꾸면서 요즘 내가 시진핑 연설을 주의 깊게 듣는데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자주 쓰는 용어 꿈 몽자 꿈 몽자를 연설 속에 제일 많이 써요 신문에도 평가평이 났더라고요 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전부 꿈이잖아요 희망과 기대 앞으로의 계획, 설계 이런 게 전부 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연설이 아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을 많이 주고 좋은 연설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사실 애매모호해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애매모호한 꿈 몽자의 의미가 또 기분이 좋거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고 앞으로 더 아주 잘 될 것이다 아주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꿈 한번 잘 꾸면 고표가 공표로 돼요 공표로 혹 불광중음으로 부생광명 가운데 있는 소리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장음이라 혹견 청정찰이 혹은 보니까 청정한 세계가 일광장음이 한 광명으로 한 빛으로 장음되어 있어 그런 세계도 있어 또 혹견 다장음하니 혹은 여러 가지 장음으로 된 것을 보고 또 종종 개기녀라 가지가지 그러니까 다 기념해 아주 귀하고 아름답다 호경식 국토의 묘물 작음식이라 그랬어요 10개의 국토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지고 장음했더라 또 혹은 천토 천토 중에 있는 일체 모든 사물로서 장교 이것도 이제 음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장음했더라 꾸몄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0개의 국토 혹은 1000개의 국토 이걸 다 내가 나의 장음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억찰물로 여기는 또 더하네요 억찰 혹은 억찰의 사물로서 어깨의 세계에 있는 사물로서 일토를 장음했어 한국토를 장음했으니 종종 상부동화의 가지가지 형상이 같지 않냐 다 달라서 개여 영상현이로다 다 영상 그림자처럼 나타났더라 그림자처럼 나타났더라 또 혹은 더합니다 여기는 억찰은 문제가 아니에요 불갓을 토물로 불갓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국토의 사물로서 국토의 물건으로서 장음어 일차례 한세계 내가 사는 우리 집을 전부 장음해 불갓을 불갓을 불찰 미진수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집을 전부 장음했다 장음어 일차례 한세계를 장음했다 이게 뭐 병원 창문을 통해서 외계인이 특수주사를 가져와서 딱 놓는 것하고 뭐 다를 바 있나요 같은 소식이야 이게 다 전부 가능한 일들이에요 장음어 일차라야 각각 방광릉하니 각각 광릉을 놓으니 열애의 원력기로다 열애의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열애의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원력같이 소중한 건 없어요 저는 불교를 꽃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꽃이 아름다운 꽃도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긴 한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수도 있어 참 생기기는 처음부터는 아주 아름답게 생기는데 뭔가 벌써 꽃을 꺾은지가 오래돼서 힘이 다 빠지고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아 그런데 꽃 생긴 건 별거 아닌데 아주 싱싱해 싱싱해 싱싱한 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싱싱한 그 자체가 아름다웁니다 그건 이제 불교는 불교의 원력은 싱싱한 꽃으로 치면 아주 싱싱하고 생기 있는 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 나름의 꿈을 가져야 돼요 사경을 열심히 한다든지 글씨를 아주 아름답게 쓰고자 한다든지 뭐 스님만 한문으로 된 글쓰기일 줄 아나 나도 한문 그보다 더 잘 해석할 거야 꼭 내가 한 3년 안에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딱 목표 정해가지고 낱낱이 세게 나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 교육 받은 거 있겠다 그렇게 딱 꿈을 정하고는 그렇게 나가면 그것도 큰 좋은 원력이에요 아주 좋은 원력이래요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좋은 경연의 구절들 딱 이렇게 몇 구절 뽑아가지고 설명 착해가지고 주고 오늘 친구들 이렇게 만나러 왔다 그럼 그거 한 10장 좀 뽑아가지고 가서 차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자리 봐가면서 집에 가서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심한데 차 나올 때까지 이거 잠깐 보자 하고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래서 거기 차 이렇게 새겨주면 해석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비록 이대로 살지는 못해 이대로 실천은 아직 못하지만은 이대로 실천하려고 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허물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4별 3일에 관목 상대라 선비끼리 3일간 못 만나면 그다음부터 눈을 흘끼고 보는 거야 관목 상대할 거야 아마 눈을 흘끼고 친구를 볼 거야 이야 저게 나도 모름 사이에 어디 가서 공부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수준 높게 나타나는가 재밌잖아요 근사하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면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산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책은 내 환경만 안 그렇지 보면은 책 안에 사파가 많이 들어있어 글만 쓰면 너무 무료하니까 삼국지 같은 그거가 재밌는 책도 보면 옛날에 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림만 수백 장 있어요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사파가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생의 사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사파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 번씩 이렇게 도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는데 뭐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가서 착 하면요 상당히 그게 분위기를 장음해줘 그야말로 그게 장음을 해준다고요 조그마한 선물 한 가지 조그마한 책자 하나 뭐라도 선물 한 가지씩 꼭 가져가서 가볍게 나누고 설명 좀 하고 하면은 그냥 빈손으로 온 사람들은 좀 그렇게 보이는데 훨씬 돋보여 그걸 들고 온 사람은 나만 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딴 사람도 또 들고 오고 들고 오고 그게 금방 번지더라고요 올 때는 의뢰의 뭔가를 준비해와 철 지난 차라도 한 통씩 들고 와 그래도 그게 빈손으로 온 것보다는 영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환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뢰의 원력비로다 그랬습니다 가지가지 광명을 놓는데 여뢰의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원력같이 소중한 게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기우 제국토는 원력 소정치라 원력으로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진 바다 어떤 국토는 그렇단 말이에요 일체 장엄 중에 보견 중차례로다 일체 장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계를 그 중에 장엄 속에서 또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장엄 안에서 꽃 속에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꽃 한 송에서 그 집 분위기를 다 읽는 거지 그 집의 신발장에 신발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참 그 집 분위기를 그 집 수준을 다 읽어버리는 거죠 뭐라고? 여기에 그렸잖아요 장엄 속에서 온갖 세계를 다 본다 장엄 속에서 일체 장엄 중에서 보견 중찰해로다 중찰해 온갖 여러 세계의 바다를 다 본다 널리 다 본다 그랬어요? 요즘 뭐 수사하는데도 DNA라는 거 있잖아요 DNA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DNA 하나만 딱 채취하면 그냥 알아버리잖아 누군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일체 장엄 중에서 보견 중찰해로다 그대로죠 제수 보현원하여 모두들 보현의 원을 닦아서 소득 청령토는 얻은 바 청령한 국토는 3세 찰 장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장엄이 일체 어중현이다 일체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났더라 보현원 그렇게 불교는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가운데서도 대표가 보현보살의 행원을 대표로 쳐요 그래서 보현원 보현행 또 보현행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황계는 거의 보현보살이 설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현행원품이 또 있고 내가 요즘에 그를 이제 환경 안에는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그렇게 됐죠 보현행품이 있어 그거는 보현행원품하고 다릅니다 보현행원품은 이 80권 안에 안 들어가요 여기 오늘 또 공부를 약간 이제 그 광고지에서도 했지만은 보현행원품은 본래 따로 떨어져 있는 환경인데 그걸 이제 하도 좋다 보니까 80권 뒤에다가 그걸 이제 더 이제 붙인 거예요 내가 그전에 한글뿐 10권 자리 할 때도 붙였고 또 한문뿐 책을 낼 때도 붙였고 요즘에 중국이나 대만서 나온 책에도 환경 보니까 꼭 그걸 끼워서 그렇게 출판했더라고요 그 마치 보현행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현행품이 있어 그 안에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품이 벗겨 그려나가잖아요 보현행품에 보니까 그게 나도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보현행은 모든 보살행 가운데 대표다 보살행 우리는 보살행 하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럼 보살행 중에 기념한 게 뭐냐 보현행이다 보현행도 보현행은 품에는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현행품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엄경 보현행품에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 보현행품을 만들고 한 권이 만들어졌어 그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가 뭐냐 설매지 마라 그 말이 있더라고요 화를 내면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해가지고 장애를 쭉 나열해 놨어요 어떤 보살도 허물이 되는 것 중에 아무리 잘못한 그 잘못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화내는 것 성내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더라 난 못 봤다 그랬어요 보현 보살이 그걸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나는 못 봤다 나도 화를 잘 내는 편인데 다시는 화 안 내려고 내가 그 책을 요즘 공부하면서 그렇게 아주 다짐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 화내거든 누구든지 지적하세요 스님 보현행품 안 봤어요? 보현행품에 화내지 말라 했다면서 거기에는 별별 기대하십시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내가 그걸 또 부연 설명을 막 한다 양김이나 춘향이도 화내는 얼굴은 독사의 얼굴이지 그건 미인의 얼굴이 아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막 설명해버려 독사는 누구든지 피하려고 한다 썩은 송장의 얼굴이다 양김이나 춘향이도 화내는 얼굴은 썩은 송장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썩은 송장의 얼굴이다 내가 부연 설명을 막 그렇게 해놨어 내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그리 안 그렇게 나와 백만 가지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보현 보살은 백만 가지를 들었어요 백만 가지를 거기에 들다 들다 다 못 들어가지고 그게 한 80여 가지 80가지인가 90종류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나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불가설 불가설 무수한 장애가 있지만은 이쯤에서 맞춰준다 내가 보현 행품을 처음 본 것도 물론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세월이 가고 철이 더 들고 공부가 쌓이면서 또 보니까 또 그 느낌이 또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여행 다른 거예요 그래요 화내는 얼굴은 아무리 이쁜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도 양규비나 춘향이 얼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독사의 얼굴로 변한다 그래 일기 진심 수사식이라 한 번 화 진심을 내면 성내는 마음을 내면 바로 뱀이 된다 그랬어요 뱀의 몸을 받는다 죽어서 뱀이 된다라고 그 돈도함 긍당산 돈도함 그 설화도 이제 뒤에다 다 갖다 놨어 내가 벌써 결론에 대해 그 얘기를 갖다 놨는데 그 이제 설화는 화내고 뱀의 몸을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바로 뱀이다 화내는 얼굴은 바로 뱀이다 독사다 구렁이다 말이야 징그러운 구렁이다 누가 그 화내는 얼굴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게 써나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해석이 됐어 죽고 나서 뭐 뱀이 되든 소가 되든지 그거 무슨 상관이야 바로 뱀이는 걸 화내는 바로 뱀이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나보고 한 소리야 첫째 첫째 나보고 한 소리고 내가 나에게 한 소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참고로 들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하시면 더욱 좋고 이제 여기 이제 모두 이제 거사님하고 보사님하고 같이 와서 본문 듣는 사람도 있는데 참 이제 곤란하게 됐어 스님 본문도 안 들어봤어 기 잊어버렸어 그거 아주 좋은 경청이잖아요 아무튼 빨리 해소해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얼른 그걸 풀어가지고 해소해 버려야지 그냥 그걸 끌고 가면 안 돼 누구든지 화는 날 수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깜빡하고 화가 나 깜빡하고 화가 나는데 그걸 얼른 뉘우치고 털어버리고 본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누구든지 화는 날 수 있다 그러나 얼른 본심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 이제 우리 불법 공부한 사람은 이제 글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 보현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부연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여 은관 찰종 위실력하라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엉랑이 세계들이 여기 찰종하면 다중세계 내가 늘 말씀드린 다중세계 찰종이니까 종자니까 세계가 여러 세계한테 모여있는 그 세계가 세계의 위실력이다 위실력을 보라 말이야 미래 제국토를 미래의 모든 국토를 여몽 신령견이로다 미래의 모든 국토를 꿈과 같이 다 보게 한다 꿈에서 보듯이 다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 화장장음 세계는 그 작은 세계 가치만 하는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해서 설명하니까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미래 세계까지도 미래 제국토까지도 그렇게 꿈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제 다 본다 시방 제세계의 과거 국토해가 시방 모든 세계의 과거의 국토 바다들이 함호 일찰 중에 다 한 세계 가운데서 현상 유여화로다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변화한 것과 같더라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흑계비처럼 흑계비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난다 사실 현실도 한 생각 돌이키고 보면은 전부 흑계비로 나타난 것과 같아요 흑계비와 같아 이제 우리는 그저 눈앞에 것만 보고 무한데도 아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끝까지도 또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해가지고 중중첩첩으로 집착을 하는데 좀 한 생각 돌이켜보면은 전부 흑계비요 사실은 현상 유여화로다 형상을 나타낸 것이 마치 흑계비와 같다 삼세일체불과 그리고 그 모든 국토를 일찰종 중에서 한 세계 가운데서 일체를 실관견이로다 일체를 다 본다 삼세일체불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국토들 그것을 이제 한 세계 종 가운데서 다 일체를 다 본다 일체불 실력으로 일체불의 실력으로 진중현 중토커던 일체불의 실력으로 먼지 가운데서 중토를 나타내거든 그렇죠 하나의 세포 속에서 완전한 하나의 인체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의 세포 속에서 한 사람의 완벽한 한 사람의 몸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일중현 중토요 먼지 하나 속에서 말이야 먼지 하나 속에서 온갖 국토를 거기서 나타낸다 그대로예요 내가 설명한 그대로 종종 실명견하니 가지가지를 다 밝게 보니 여영 무진실이로다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진실이 없더라 그건 이제 공성 일체 존재의 무화성 그리고 일체 존재의 공성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뭐 다중우주니 차 더 넓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미세한 세포 그 세포 속에 또 세포를 이야기하고 그래도 결국은 공성의 입장에서 보거나 무화성의 입장에서 보거나 하면 무진실이야 여영 무진실 그림자와 같아서 진실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한 달락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거 저기 사경 동참 신청서 신청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은 네 번째 오늘 세 번째 금요일이고 네 번째 금요일이 사경일인데 이번 달에는 다섯 번째 금요일이 있어요 내가 네 번째 금요일에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사경법회를 다섯 번째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정 좀 이렇게 잡아놓으신 분들은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오늘 다섯 번째 금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